그건 엄청난 경험이었지 자고 일어났는데 난생처음보는 어플이 깔려있었단 말이야? 보통 그러면 실행시켜보잖아 이게 뭔가 하고 잠깐만! 보통은 실행시키지 않아 의심한다고 지운다든가 그래? 하지만 내 휴대폰에 깔려있는 거니까 잠결이 안 돼 설치했을지도 모르잖아 누군가가 해킹이라도 한 거라면? 네 개인정보를 마구마구 훔쳐가서 나쁜 짓을 하려는 거라면? 아하하하 그럴 리가 내 개인정보 따위는 이미 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된 거나 다름없다고 아니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? 뭐야? 그 의욕 없는 태도는? 설사 그렇다 해도 지킬 수 있는 보안은 지키는 게 좋아 게다가 이제는 혼자 살잖아 더더욱 조심해야지 나도 이제 매일 못 챙겨준다고 응 정신이 이상한 애로 몰릴 거야 게다가 저 귀신들 지니가 본다면 기절할지도 어쨌든 그걸 눌렀다가 갑자기 화면이 나가서 당황하다 넘어져 김치통을 쏟았다? 어? 으흐 수상하긴 한데 뭐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려나? 아니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야 나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하지만 이거 엄청 편하단 말이지 어라? 너 너 방금 나 나 알았어? 으아악 으아악 뭐 뭐야 집에 간 거 아니었어? 으아악 으아악 지니야 결국 들켜버렸다 으아악